지금부터 PostgreSQL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정보도 그 정보를 표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보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표를 다룬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엑셀,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무엇으로 관리할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많은 앱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부품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앱을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후에 데이터를 앱이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줘요. 이런 이유로 정보기술은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MySQL, Oracle, SQL 서버, 그리고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PostgreSQL 등등등. dbngs.com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등부터 4등까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석권하고 있고, PostgreSQL은 그 중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 중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육상동물 최강자인 코끼리, 기억력도 좋다고 하죠? 바로 이 코끼리가 PostgreSQL의 마스코트입니다. 코끼리의 이 엄청난 능력을 나의 것으로 흡수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우선 PostgreSQL ORG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자신의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설치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edb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설치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더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시작하시면, 실행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Next를 누르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Select Component라고 하는 섹션에서 스택 빌더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화면에서는 입력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중요한 정보예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프로그램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구조를 좀 볼까요? PostgreSQL은 Server Client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일을 하는 앱은 서버입니다. 사용자들은 서버의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가 없거든요. 대신 Postgre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버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GUI 클라이언트인 PGAdmin과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인 PSQL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덕분에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서버의 구조를 봅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표입니다. 영어로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중심으로 간단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필요해요. 연관된 테이블을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의 양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룹이 또 있어야겠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의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은 컴퓨터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룹핑해서 묶은 것이 클러스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클러스터가 데이터베이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이 클러스터와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조작할 때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를 이용해서 표를 제어하는 여정은 이래요. 우선 클라이언트에 접속합니다.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스키마를 선택해요. 그리고 표를 대상으로 필요한 명령을 보냅니다. SQL을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pg-admin을 실행합니다. sendmaster 패스워드가 뜨는 거는요. 이 pg-admin이라는 도구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OK를 누릅니다. 서버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connect to server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postgreSQL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pg-admin이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ostgreSQL 서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접속 정보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한번 접속 정보를 등록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 서버스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register가 있습니다. 서버를 선택해요. 거기에다가 저는 mypg라고 하고 여기 connection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의 주소를 적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localhost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포트는 5,432라고 되어 있는데요. postgreSQL은 기본적으로 5,432번 포트에 서버가 리스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intenance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이고 유저네임은 postgreSQL입니다. 즉, 여러분이 서버를 처음 설치하면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postgreSQL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입력한 거예요. 패스워드는 설치할 때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롤스가 있는데요. 롤스가 유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stgreSQL이라고 하는 유저가 기본적으로 등록돼 있고 저 유저가 슈퍼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도 직접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의 이름이 OpenTutorials다.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Database. 그리고 여기에다가 OpenTutorials라고 하고요. 그럼 OpenTutorials의 기본적인 사용자, 소유자는 Postgres라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SQ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결국에 서버로 전달돼서 이 코드에 의해서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크리에이트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Save 버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볼까요? 클릭하면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표와 관련된 작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표들의 그룹, 표들의 폴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스키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Postgres는 Public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스키마는 따로 만들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기는 테이블스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Table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글을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Topic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 Topic은 Postgres 유저의 소유고 스키마는 Public에 속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표에서 제일 먼저 열을 만들어야죠. 열은 영어로 Column 씁니다. Column을 클릭해요. 그러면 Column을 정의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저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미리 우리가 할 작업을 손으로 해봤거든요. 우리는 아이디, 타이틀, 바디, 크리에이티드 이라고 하는 Column을 만들 겁니다. 아이디는 식별자가 올 거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1씩 증가시켰고요. 타이틀은 짧은 텍스트, 바디는 긴 텍스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드은 날짜와 시간이 표현되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디라고 적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1씩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리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널이라는 것은 값이 없는 것을 허용할 거냐라는 뜻인데 아이디 값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 행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난 널을 선택합니다. 또 아이디 값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면 안 되죠. 중복을 방지하고 그리고 자주 조회를 하겠죠. 그때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셔야 돼요. 프라이머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을 지정하는데요. 타이틀의 데이터 타입은요. ch-ar이라고 입력하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bear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가변적인 길이의 텍스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목은 한 30글자, 넉넉하게 50글자까지만 딱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난 널을 선택했고요. 자, 본문은 body입니다. body.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긴 텍스트를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body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널을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생성일은 created이라는 이름을 적고요. 자, 시간과 날짜를 표시할 때는 타임 스탬프 with 타임 제로 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난 너를 선택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값을 행을 추가할 때요. 그 시간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자동으로 행이 추가될 때 시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default 값을 now라는 함수의 결과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찍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SQL을 클릭해 보면요. 저 테이블을 만들 때 필요한, 만드는 데 사용될 SQL문이 보입니다. 보시면 id는 시리얼이고 난 널이다. title, body, created. 그리고 id 컬럼이 primary key다. 라고 하는 SQL문이 보이죠.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 저렇게 표도 SQL문으로 만드는구나 정도만 인상 깊게 보아두시면 됩니다. 자, save을 눌러서 topic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topic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부터는 행을 조작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SQL을 이용해서 행을 조작하는 방법쯤은 익혀두셔야 됩니다. SQL은 구조화된 지리 언어라고 변역할 수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여러가지 요청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 언어를 익혀두시면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도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높은 언어야. 어렵지도 않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SQL로 CRUD 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C는 create, R은 read, update, delete입니다. 이 작업에 해당되는 SQL은 insert, select, update, delete예요.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이 기억해두셨으면 하는 것은 insert와 select입니다. 생성하지 않는다면 읽을 수 없고, 읽지 않을 건데 생성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가장 본질적인 오퍼레이션들입니다. 자, 우선 GUI 도구를 이용해서 행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요. view data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여기에서 add row를 클릭합니다. row는 행이라는 뜻이죠. 자, ID는 자동으로 증가될 거기 때문에 비워두세요. 자, 타이틀은 insert, SQL문에 제목을 적습니다. 자, 바디는 insert가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created은 자동으로 default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ave data changes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추가되고 ID 값과 시간이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SQL문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또 외우려고 하면 또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자주 쓰다보면 외워지고 자주 안 쓰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포스트클레스 SQL치트 시트로 검색해 보시면요. 뭐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뭐 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뭐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고 인서트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럼 이제 SQL문을 입력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쿼리 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쿼리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자, 여기에다가 insert, into라고 했습니다. 즉, 행을 insert 하겠다. 어디로 into 하겠다? topic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insert, into는 제가 대문자로 했는데요. 저건 소문자로 해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이런 명령어는 대문자로 합니다. 자, topic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title과 body예요. id와 created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자, 난 title과 body 값을 입력할 거야. 그 구체적인 값은 values에다가 적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는 문자 열이죠. 자, 그러면 따옴표를 쓰고요. 저는 아까 insert를 했으니까 insert 다음에 select 그리고 이게 제목이고 select is... 그리고 세미콜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 SQL문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돼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결과가 아래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SQL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쿼리 툴을 열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를 읽는 걸 읽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select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컬럼을 가져오고 싶다면 별표, from, topic 해서 topic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자, 저는 컬럼부터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id와 title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별표가 있는 자리에 id, title, column, 이름을 적고요.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id와 컬럼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이 1억 건이 있다. 근데 1억 건을 그냥 가져온다면 컴퓨터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행을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where 문이고요. 자, 저는 id가 1인 행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id가 1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게 하면 저게 이제 일종의 부정의 의미가 되면서 실행했을 때 id가 1이 아닌 행만을 가져옵니다. 자, 만약에 id가 1보다 큰 것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정렬을 하고 싶어요. id가 큰 갓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은 순서라는 의미의 오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할 것인가. by 뒤에다가 id를 적어주고요. 큰 숫자부터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요. descendant 약자인 desc를 사용하시면 돼요.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작은 숫자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asc, ascendant라고 하고 실행하면 작은 숫자부터 나옵니다. 기억할 때 ascendant는 a잖아요. 즉, a는 앞에 있는 알파벳이니까 ascendant는 앞에 있는 데이터부터, 앞에 있는 문자부터 출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우리가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where id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 제가 살펴볼 limit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여러분이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limit 1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하나의 행만이 나옵니다. 자, 리밋 2라고 하고 실행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행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데이터는 이런데요.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자, 여기 4 행에 delete의 오타가 있네요. 저거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정하실 때는 업데이트문을 씁니다. 업데이트. 그리고 여러분이 수정하고자 하는 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set title은 delete, body는 delete is... 하고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where 문이 있어야 됩니다. id는 4. 만약에 where 문을 빠뜨리면 모든 행이 한꺼번에 바뀌니까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했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잘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업입니다. 삭제 작업을 할 건데요. 삭제할 때는요. delete, from, topic. 그리고 반드시 where 문을 쓰셔야 됩니다. id는 4. 이렇게 하면 id가 4인 행만을 삭제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잘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할 때 where 문을 빠뜨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맡긴 사람들의 인생. 즉, where 문을 꼭 신경 써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었다면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차게 보내신 겁니다. 정보 기술의 심장을 알게 된 거니까요. 앞으로 더 공부할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jo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join은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든 정보를 하나의 표에 쓸어 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주제별로 테이블을 분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글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글이 각 행에는 어떤 사용자가 쓴 글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저 아이디를 보면 html, egoing의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분리된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join이라고 합니다. 꼭꼭꼭 공부하셔야 될 주제입니다.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런 막막함을 덜어주는 이론들을 광경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의 수업들을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중급자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코스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성능이 점점 떨어져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10초씩 걸린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예를 들어서 타이틀 컬럼을 기준으로 조회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타이틀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라는 것을 걸어주면 됩니다. 인덱스를 걸면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능 향상의 핵심 인덱스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잘 실패하는 핵심 역량은 백업과 복원 능력입니다. 백업 방법도 꼭 공부해 두셔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지식, 경험 그리고 노동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대신해주는 비즈니스들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AWS, IDS,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구글 클라우드 SQL, 슈퍼베이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엑셀처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으로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신속하게 조회하는 용도의 부품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Python이나 Java, PHP와 같은 언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 방법도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지식지도 서마를 방문해 주세요. 후속 수업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